급대여 춘야인은 독수궁방 오르몰려 한식으로 보름다 갈까보다 갈까보다 이불 따라서 갈까보다 출리라도 내가 가고 말지라도 내가 가지 수진이 날지니 해동찬 바람에 모두 다 수연없나 정서여 고대여 이미 왔다 굴며 나는 발벗고 아니 수연 넘으렸만 구참 일도 못 오시나 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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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잊혔네 원아지 이색을 통거라 또리 무슨 여단이 났나 보라 내가 주니도 장궁방총 사령들께 인심으로 다 잊었더니 꼼초리나 바루리라 제대가 이끌리도 뭔지로 사로우리들 보듯은 졸라맹고 사직을 누르러 오르라 거리다 호호 폰숫대 여우라고니 이번। 진현으로 가셨다 두니 보듯이 나가니 나요 들이며 사고 또 중 치요 하고 또 cor 내가 정일도 장관 Northwest이고 이 자꾼이 자연 피하여 나니 우데누여 생각나서 사슬루의 길벌수 이르리 약고 고주로 탑패수 서랄 약고 주로 가자고 윤주골나 내 집이라고 안주로 오고 군막과 수출가 하는가 이리로 오소이지 오소 내 방금 그루들어 가세